자막르기 자막르기 아 됐고 내 그냥 파라곤 삭제하면 되지 얘들아 어? 나 파라곤 삭제하면 주장 얘기 그만할 거야 어? 아 진짜 개청자 주장 얘기 파라곤 삭제하면 그만할 거야 그냥 나 삭제할게 그냥 방송반니까 보고 이제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에 어떻게 할까요 파라곤 삭제해라 파라곤 삭제하지마라 자 투표하겠습니다 10초 세고 결과 확인할게요 10 9 8 7 투표좀 해주세요 6 5 힘들다 진짜 4 3 2 1 0 땡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 확인할게요 삭제해라가 왔습니다 그러면 삭제할게요 그냥 삭제할게요 빵꼽이 민심으로 가겠습니다 삭제하는 대신에 삭제하는 대신에 그만 얘기해라 투잡들치지 말고 짜증날려고 하니까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으니까 그만 얘기해 나 삭제했어 나 파라곤 없어 이제 아예 파라곤 참고로 앞전에 한번 파라곤 앞전에 삭제했다가 어 삭제해서 다시 뽑은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없어요 파라곤 앞전에 두대였는데 두대 다 삭제하고 지금 이번에 퍼블기로 뽑은건데 이것도 다시 삭제했습니다 대신에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퍼블기로 뽑은거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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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